후유와 주스, 인공재료, 첨가물, 설탕, 황부제, 이젠 건강재료만으로 내 손으로 집에서 뚝딱 해먹자! 기존 안보여서 답답했던 스텐에서 소리 과정을 훤히 잘 볼 수 있는 강화유리로 업그레이드! 갈아주고, 저어주고, 끓여주고! 이 모든 복잡한 과정을 혼자서 뚝딱! 250도, 에어 테스트 완료! 헐헐 끓어도 안심 사용! 여기에 안심 보호캡이 있어! 한 번 더! 든든하게 보호되니까 더욱더 안심 사용! 시판용처럼 정해진 맛, 노! 콩, 단호박, 퀴리, 황, 과일! 그 어떤 재료든 노! 어떤 맛이든 다양하게 만들어 먹을 수 있는 죽이랑, 투유랑! 집에서 해먹기 귀찮은 죽요리도! 30분만에! 건강하고, 뜨끈하면서! 맛있는 팥죽! 팥 갈국수! 호박죽도 새알과 함께 먹으면! 캬! 내가 바로 맛방 주인공! 불릴 필요도 없고요! 갈고, 끓이고, 젓는 과정 필요 없습니다! 검은콩 조금에 물만 넣으면! 알아서! 불리고, 갈고, 저어서! 검은콩 두유가 뚝딱! 우와, 너무너무 쉽고 편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쌀이랑 물이랑만 넣어주면! 죽도 뚝딱! 눌지 않고, 묻지 않고, 알아서! 정말 획기적이죠? 덩째로 넣고, 버튼 하나면! 30분만에! 오케이! 스테이니스 발중 겨울이날로! 달아주고! 원심 카드로! 사각지대 없이 저어주고! 스마트한! 자동 온도 조절 시스템으로! 끓여주고! 내 손 하나, 까딱 안 해도! 달고, 젓고, 끓이는 모든 과정! 알아서! 오케이! 검은콩에 물만 넣어! 25분 후에 검은콩 두유가 걸쭉하게! 호박에 쌀, 물만 부으면 샛노란 호박죽! 바로 조리해서 뜨끈하고 건강하게! 맛같이 보장하는 죽이란 두유랑! 최대 12시간 예약 기능으로! 예약만 해두면 알아서 편하게! 더 이상 안 보이는 답답한 두유 제조는 그만! 속이 잘 보이는 통요리! 조리 과정, 허니! 잘 보이는 속 시원함! 바닥 세라미 코팅판도 있는지 확인 필수! 눌러붙지 않아 세척에 넣고, 넣고! 밤, 귀리, 단호박! 그냥 집에 있는 재료들로 간단히 죽을 만드니 너무 편해요! 개용량 6잔 이상도 문제없이! 원터치 스마트 패널! 누르면 끝! 모드별로 선택 처리! 두유, 추, 이유시, 소스! ABC, 주스, 잼! 어떤 것이든 오케이! 텀블러와 비슷할 정도의 적용량! 가볍고, 이동 쉽고! 시간, 온도, 자동 체크! 자동 플레이 되니까! 지켜볼 필요 없이! 오케이! 매일 두유 한 잔으로 아침을 거르지 않으니까 너무 좋아요! 비싼 단백질 음료 대신! 뜨끈한 두유 라테! 파, 달국수! 부모님들 입맛 없을 때! 순식간에 도로로! 아침에 빵과 함께! 크림 수프! 고급스런 브런치로! 우아하게! 다 비싼 두유! 총료리! 매번 사먹는 비용! 이젠 0원! 비처 특가! 주기랑 두유랑! 50% 반값 세일까! 한 달 3만 3천원에! 잠깐 써보시고 불만족시! 100% 전액 환불!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는 두유 제조기가 아닙니다! 속 시원하게! 전 과정 다 보이는 텅요리! 강화유리로 내열 테스트 완료한 고강도이기 때문에 펄펄 끓는 고열에도 정말 탄탄합니다! 손쉽게 내가 원하는 맛을 내가 원하는 건강한 재료로만 만들어주세요! 깐밤 태도에 물만 넣어! 25분이면 별미! 밤 투유! 쌀과 잣 물만 넣어줘도 회복할 때 좋은 잣주! 팥 한 스푼에 쌀 한 스푼! 물만 넣어도 고운 팥죽이 뚝딱!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당근, 케일 잘라놓고! 버튼 하나면 해독주스! 뚝딱! 건강 잃기 쉬운 직장인에게는 ABC 주스로! 건강도 굿! 죽도 사 먹으면 한 그릇 만원 훨씬 넘잖아요! 수프, 스튜, 해독주스, 이유식! 달콤한 딸기, 바나나, 우유! 블루베리, 스무디, ABC 주스카치! 단백질 음료 사 먹으면 얼마죠? 주카 한 그릇 만원도 훨씬 넘죠! 사 먹다 보면 상상 이상으로 돈이 들잖아요! 이제 죽이란 두유랑만 있으면 집에 있는 재료로 간단히 공짜로 손쉽게 드세요! 다 비싼 두유, 충렬이! 매번 사 먹는 비용, 이제 0원! 피처 특가! 죽이란 두유랑! 50% 반값 세일가! 한 달 3만 3천원에! 잠깐 써보시고 불만족시! 100% 잔액 환불! 지금 바로 선택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